alu 명령어 만들기에 이어서 로드 저장 명령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드 스토어 명령어 단어를 알아보죠 스토어는 저장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ldrarb 라고 나와있죠 이 뜻은 뭐냐면 register a 가 가리키는 램 주소에 들어 있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나 명령어를 register b 로 로드 해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strarb 는 register b 에 들어 있는 데이터 혹은 명령어를 register a 가 가리키는 특정한 램 주소에 저장하는 겁니다 로드와 저장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cpu 는 어떤 연산을 하죠 연산하기 위해서는 명령어 혹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걔네들을 어디서 받아오느냐 자 램에서 받아오는 거죠 이렇게 cpu 로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나 명령어를 받아오는 행위를 로드라고 하고요 이 반대로 끝나서 연산의 결과를 혹은 할 연산을 미리 램에다가 저장해 놓는 것을 바로 저장 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도 있고 작업의 결과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로드와 저장으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 ir 코드가 구분되죠 로드 명령어는 0000 으로 시작하게 했고 스토어 명령어는 0001 로 시작합니다 첫 비트는 0이고 다 똑같은데 네번째 비트는 0과 1로 구분되죠 뒷부분은 register 선택 배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구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필요가 없죠 아래의 rb 를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로드 스토어 명령어의 스태퍼 배선은 다음처럼 구성돼요 당연히 0비트가 0일 때 작동해야 되니까 0비트에는 not gate가 붙어서 여러가지 end gate에 하나의 입력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end gate 하나의 입력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3입력 파일 출력 디코더에 나오는 출력입니다 여기에 1 2 3번 비트가 바로 alu 가 아닌 다른 명령어들의 op 코드에 해당되죠 우리가 사용할 거는 000과 001 입니다 나머지 6개는 나중에 사용할 거예요 로드 명령어가 이렇게 선택되었을 때는 4단계와 5단계를 거치게 되죠 로드 명령어일 때는 자 이렇게 요 부분이 켜지고 요 부분이 이렇게 켜져요 그리고 나서 4단계일 때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레지스터 a 에 들어있는 램의 특정한 주소가 자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5단계에서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의해서 선택된 주소에 들어있는 명령어 혹은 데이터가 출력돼서 레지스터 b 로 로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단계는 할 일이 없어요 자 스토어 명령어를 보죠 4단계는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001에 요 게이트가 물려 있다는 거죠 로드 명령처럼 스토어 명령은 레지스터 a 에 들어있는 램 주소가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스토어 명령어의 5단계는 로드 명령어의 5단계와 반대의 길을 걷죠 rb 에 들어있는 내가 짠 프로그램 코드 혹은 어떤 연산의 결과를 출력해서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의해서 이미 골라져 있는 램의 특정한 주소에다가 얘네들의 데이터 혹은 명령어를 여기다 쏙 넣어 주는 겁니다 이게 스토어 명령어에요 간단하죠 로지심에서 로드 저장 명령어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죠 자 제어 장치 들어오면 저번 시간에 만들어 두었던 모듈화된 부품들이 보입니다 alu 명령어 모듈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 저장 명령어는 명령어의 op 코드가 00001로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스탭에 켜지는지도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른 명령으로 간주할 거에요 그래서 로드 명령어와 저장 명령어를 따로따로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로드 명령어에 대한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레이블을 써주고 이 외에도 우리가 해봤죠 명령어 실행하기 단계는 다 4 5 6단계인데 로드 명령어와 저장 명령어는 6단계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죠 6단계를 지워 주고요 4단계 5단계만 필요합니다 먼저 4단계 이름을 로드 명령어니까 s4 언더바 ld 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5단계는 s5 ld 이렇게 해주고요 자 6단계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지워 줍니다 당겨주고 4단계 clke 출력 제어 클락이 신호가 들어왔을 때 레지스터 a 가 램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다고 했죠 그 주소를 램의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그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ra 그리고 ld 라고 해주고 4단계에서 받는 쪽은 mar 그리고 ld 하고 음력 s 그리고 5단계에서는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가 램의 특정한 주소를 골라주면 그쪽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램 주소에 있던 데이터가 밖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램이라고 해주고 ld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램 안에 있던 데이터가 버스를 타고 나와 가지고 레지스터 b 로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rb ld s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자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s4 ld 라인과 s5 ld 라인이 활성화 해주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alu instruction condition 이 부분을 그냥 복사해 올게요 그리고 6단계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 줄게요 4단계는 당연히 출력이 ld 5단계는 s5 ld 마찬가지로 그리고 한쪽 입력은 다 스테퍼에서 나오는 4단계 선과 5단계 선을 간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조건은 이게 로드 명령어일 때죠 그러니까 여기 ld 명령이 활성화 되었을 때 5단계도 마찬가지로 ld 명령이 활성화 되었을 때 그럼 ld 도 다시 골라 줘야 되겠죠 아하 이 부분은 ld 라는 것은 alu 명령어가 아닌 나머지 명령어들에 대해서 op 코드를 골라 봤을 때 ld 에 해당하는 명령어 즉 0000이 나왔을 때 어떤 디코더에서 출력이 하나가 골라졌을 때 그걸 ld 라고 표시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lu가 아닌 다른 명령어의 가짓수는 8가지입니다 8가지니까 비트가 3개 입력이 되고 8개 출력이 골라질 수 있는 3입력 8출력 디코더에 의해서 선택되는 겁니다 그러면 b alu 명령어에 대해서 op 코드를 활성화 해주는 3입력 8출력 디코더를 장착해서 ld 를 활성화 해 줘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 보죠 먼저 미리 이렇게 예쁘게 3입력 8출력 디코더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0 0 0 부터 111 까지 표시해 놓고요 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빈자리에다가 예쁘게 놔둡니다 이 디코더에 입력은 3개의 입력이 들어가죠 얘네들을 터널로 나타내면 첫번째 입력 비트에는 ir1 그리고 ir2, ir3 그리고 이거는 alu가 아닌 명령어일 때만 이 출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ir0가 not 게이트 랑 연결됐을 때만 켜지도록 해 줘야죠 그래서 ir0가 0일 때가 1이 되게 해서 얘를 end 게이트와 연결시켜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ld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출력을 켜 주는 거예요 터널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아까 이 부분에서 ld 라고 해줬던 이 이름으로 넣어 줄 거예요 ld 그리고 ld enable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 이유는 여기 ir 코드 모듈에 보면 이 부분이 0000 즉 로드 명령어에 대한 op 코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켜진 거죠 자 얘 이름을 좀 바꿔 줄게요 얘 이름을 non-alu instruction condition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현재로는 ld 명령어가 선택이 된 겁니다 얘도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load instruction condition 이렇게 해주고 됐습니다 얘를 갖다가 클럭을 전진시켜 볼게요 자 4단계가 들어오면 출력 제어가 켜지면 register a에 있는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서 램에 있는 메모리 주소 register가 얘 값을 받아들이고 얘가 바로 램에 있는 어떤 특종 주소를 열어줍니다 선택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그 선택된 주소가 5단계에서 ld 신호가 역시 들어왔을 때 램을 켜줘서 출력을 밖으로 보내서 데이터를 보내면 그 안에 들어있던 데이터나 명령어가 밖으로 나가서 register b에 저장되죠 이게 바로 load 명령어가 하는 일이죠 특정한 어떤 메모리 주소를 register 에다 적어 놓으면 그 적어 놓은 걸 이용해서 메모리 주소 register 에다가 던져주면 그것에 의해서 그 주소가 가리키는 램의 특정한 주소에 들어있던 데이터나 명령어가 밖으로 나와서 다른 register 에 그 값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load 명령어예요 자 또 하나 남았어요 저장 명령어죠 저장 명령어를 영어로는 store 라고 합니다 store 명령어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비슷해요 load 명령어랑 그래서 얘는 store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 5단계 비슷한데 얘는 non-alue instruction 컨디션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op코드가 000이니까 두 번째 부분이 선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end 게이트를 하나 선택해서 이쪽에다가 op코드에 하나 연결해주고 나머지는 not gate에서 나오는 똑같은 입력 il0가 0이 됐을 때만 켜져야 되죠 그리고 얘네의 꼬리표를 어셈블리로 store 명령어를 나타내는 기호 st enable로 해줍니다 이제 store 명령어가 켜지려면 이 ir코드 모듈에서 000이 돼야 됩니다 000이 되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non-alue instruction 컨디션에서 더 이상 lde가 켜지는 게 아니라 ste가 켜져요 ste가 켜졌을 때 load instruction 컨디션이 아니라 store instruction 컨디션 저장 명령어 조건이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stepper의 신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름을 또 바꿔줍니다 store instruction 컨디션 영어로 해주고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 입력을 하나씩 받아서 언제만 켜주냐면 steenable이 켜졌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steenable 켜졌을 때 얘도 4단계 5단계만 필요해요 또 재밌는 거는 store 명령어도 load 명령어랑 똑같이 4단계에서는 register a가 출력되고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가 그 값을 입력 받습니다 4단계는 똑같아요 근데 5단계는 얘네가 거꾸로 돼 있어요 register a에 들어있는 어떤 메모리의 주소가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로 보내지면 이번에는 register b에 들어있는 내용을 std 출력을 해서 이번에는 ram으로 저장시키죠 st, ramst, s 이렇게 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rast2로 바꿔주고 얘도 rast2로 바꿔줘요 4단계 5단계를 한번 전진시켜보면 아 이 부분이 안 바뀌었네요 이 부분도 s4st 그리고 s5st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죠 4단계가 들어왔어요 4단계가 들어오면 register a에 들어있는 어떤 주소가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로 보내지고 5단계가 되면 register b에 들어있던 내용이 ram으로 저장됩니다 이게 바로 store 명령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만들었던 요 출력 터널과 입력 터널을 이렇게 가져다가 외부 세계에 있는 출력과 연결해 줘야 됩니다 먼저 r a r a 로드 2가 하나 들어왔고 r a st 2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r a l d e 아래쪽에다 r a st 넣고 r b도 이쪽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ram ram l d 가 있네요 ram l d 또 하나를 지우고 여기다 넣어주고 이번에는 입력 쪽입니다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로드 입력 바꿔주고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저장 명령어 입력 그 다음에 ram에 저장 명령어 저장 입력 r b 명령어가 로드일 때 ram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장하는 터널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로드 명령어 모듈 저장 명령어 모듈 두개를 만들어 봤어요